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We ready! 액션! 노아르! Hello, we are 노아르! 네, 저희가 일단은 아직 필리핀에서 남은 일정도 있고 또 이제 2월 달에 네, 2월 달에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투어를 가질 예정이고요 또 3, 4월 즈음에 이제 남미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고 그 뒤로 또 이제 내년에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서 쭉 이제 투어를 돌 계획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